상대가 만든 프레임에서 싸우지 말아요. 이기고 싶으면 나만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야 해요. 나 좀 비켜봐. 구세라 민원수첩의 내용은 당선 후 공개합니다. 앞으로 홍보 전략을 고심해 봤는데 우리의 유일한 경쟁자 오병민의 사생활 정격 공개 어때? 역시 선고할 것은 네거티브 아니겠어? 역시 2049 여성들에게 어필할 만한 네거티브는. 치정뿐인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명함이 사는 꿈이 없어졌는데? 어, 그 내가 열심히 돌렸어. 돌렸어? 어. 내가 상가랑 아파트 단지 다니면서 뿌렸지. 내가 뿌렸어. 백장입니다. 물량 부족하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저 아시죠? 신용 좋아요. 고압담비야. 비밀 유지해지길 바란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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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